안녕, 할아버지! 누나! 마법의 선물 받는 거 언제야? 내 사촌 동생 의식은 오늘 밤이야 걘 어떤 놈 할 거야?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누나 능력은 뭔데? 그걸 누가 물어? 우리! 너 이었어! 난 나에 대한 얘기할 수 없어 난 놀라운 마드리갈 가족의 일원일 뿐이야 그 놀라운 가족이 누군데? 아, 계속 귀찮게 할 거구나, 그렇지? 가시 있다, 좀 도와줘 서당! 어디? 서당! 갑갑! 우리는 3대가 모여 살고 있죠 음악이 넘쳐 리듬도 정말 특이해 가족들 모두 완벽한 별자리야 다양한 별빛, 다른 빛을 맺지요 존경하는 아부엘라 할머니 오래전 여기로 인도했고 이마다 우리 죽고 사라져 알아둬야 할 것들 참 많아 자, 어서 와요 우리 마들갈 이 편지는 주인 마들갈 지금 가요 모두가 다른데 활상적이고 마술 같은 바로 우리 가족 마들갈 그 사람들인데? 난 그 능력을 기억 안 나 난 누가 누구인지 잘 몰라 알았어, 알았어, 진정해 진정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진정한 거냐 말해줘, 언니의 능력은 뭐야? 누가 뭘 잘하는지 말해줘 이래서 커피는 어른용인 거야 우리 못 배에 빠 기분이 날씨 바꿔 화가 났을 때 온도가 이상해져 우리 삼촌 브루노 이래 깜지 마, 브루노 미래를 볼 줄 아는데 어느 날 사라졌대 우리 엄마 분이 했다 소개할게 집을 통해 사람들 치료해 엄마의 요린 정말 확실해 감동이지 대단한 분이야 엄마 어서 와요 우리 마들갈 이 큰 집의 주인 마들갈 좀 지나갈게요 모두가 다른데 환상적이고 마술 같은 바로 우리 가족 마들갈 사랑에 빠졌던 두 남자만 이제는 하나는 가죠 마디갈 펠릭스는 빼빼하고 아빠는 올리엘타와 결혼할머니 베셔벨라 마디갈 사랑에 빠졌던 두 남자만 우리는 항상 도우며 살아 기적은 어느새 가까이 왔어 숨가쁜 세상 마을은 커져 노력과 신으로 기적을 만들어 가네 새로운 세대들은 기적을 지켜내야 해 이재벨라 마디갈 장타 이재벨라 마디가 두 남자들의 상단 수명 리액션 손먼 소주 전 zur 유리 온 마음을 환하게 꽃 피워 벨라 모든 기대한 몸에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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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상 참 아름답고 강한 언니 빨리 준비해! 갈게요, 할머니! 이게 우리 가족 만들갈 와우! 모두 아는 가족 만들갈 와우! 모두가 다른데 환상적이고 마주 같은 그게 바로 우리 가족 만들갈 아디오스! 오! 언니 능력은 뭔데? 이제 나는 일하러 간네 마디리갈 와우! 가족 얘기는 못 알잖아 마디리갈 와우! 나 절대 차서전을 쓰려던 게 아니야 가족을 돌이켜본 거야 마디리갈 짠다! 아부엘라, 할머니, 그리고 꽃받는 날씨를 달어 서비아베! 불리했다 엄마는 독소수 빵으로 치유를 해줘 서비아베! 아무스틴 아빠는 사고를 치지만 순수해 서비아베! 조금 더 알고 싶다면 이제는 언니와 사촌들 남았어 미라베! 내 사촌과 밀러는 배꼽을 썩고 있는 색상을 징 미라베! 내 사촌 돌로란스는 몽고새 소리도 잘 들어 미라베! 처음에 멋진 말이 안 없이 우리 언니와 결혼해 변했대요 비밀인데 우리 언니 공기병이 있어요 모두 고마워요 이제 나는 갈게요 참 놀라운 가족 미라베! 이 가동 딸이야 미라베! 미라베!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아, 얘들이 우리 가족에 대해 물어봐서 미라베이 받은 슈퍼 짱짱 능력을 말해줄댔어요 오, 미라베은 못 받았어 cadd 6 6 6 6 House 7 8 10 9 10 11 21 12 21 22 21 22 22